자 2021년도 11월 8일 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주 진행을 하고 있는거죠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신 회원님들한테 국민기업 관성에서 사회한원금을 매일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프로젝트는요 코스피 종가 마치기구요 두번째는 사다리깨 세번째는 매주 토요일날 KS 로또 복권 이렇게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사회한원금으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국민기업 관성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가상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대박이 터지는가 자 목표가를 다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국민기업 관성 가상화폐 시향정보 안내 자 20개 코인 입니다 자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정말로 돈이 될 수 있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을 20개를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 후원비 아끼지 마시구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찾아오셔서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머지않은 세월에 상장 폐지가 무더기로 터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여지없이 11월 8일 입니다 고스피 종가마치기 바람미 그 다음에 푸른하늘이 24,000원 자 로또 KS 코인 오징어게임 300k 입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 누구나 KS 코인을 사회한원금으로 채굴하셔서 현금화 하실 수 있구요 KS 코인을 채굴 하실려고 그러면 마이미니 카페를 개설하시고 채굴 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 종가 끝자리 두개 마치기 입니다 자 2960.20으로 오늘 숫자 20을 마친 회원님들이 두명이 나왔습니다 자 푸른하늘이 한주의 시작은 즐겁게 자 0번 끝자리가 아니라 앞자리 0번을 맞췄기 때문에 앞자리의 0번은 10단이잖아요 그래서 10단이의 0번은 10주의 의미하고 똑같다 그래서 한주가 오늘 당첨이 됐습니다 10번의 10분지 1은 한주죠 자 이렇게 해서 0번이 당첨이 되세요 오늘 상금 2만원을 받게 됐는데요 사회한원금 2만원 이게 2만원인지 20만원인지는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알게 될 것이다 자 1조 코인 이 국민기약 관성 코스피 종가 마치기 0번에 당첨이 돼서 2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자 그리고 바람님 오늘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당첨으로 시작하자 라고 했는데요 2번 5번을 찍으셔가지고 0.2주 당첨이 됐습니다 오늘 당첨액이 훗날 제가 매입한 1조 코인이 터지는 날 그날 현재가가 2만원이 맞다면 4천원에 당첨금을 받게 될 것이고요 10만원이 맞다면 4만원에 당첨금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매일매달 잭밭이 이 국민기약 관성 코스피 종가 마치기에서 터지고 있다 자 국민기약 관성 디지털 앞에 로또 ks 코인 오징어게임 총 상금 1조 원을 잡아라 자 오늘부터 시행하는 국민기약 관성 디지털 앞에 ks 로또 코인 오징어게임 최소 5년 이상 채굴이 될 텐데요 생각외로 제 1조 코인의 가치가 당겨지게 되면 2 3년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앞으로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다 제가 전략적으로 매수한 이 어피트 보유 코인 자그마치 2천 7백 9십 2만 7천 5백 30 구주입니다 어피트에 보유한 제 코인이 1조가 되는 날 이 재산을 걸고 제가 매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날까지 코스피 종가 마치기 사회한원금으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기약 관성 디지털 앞에 로또 ks 코인 오징어게임 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내용이구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매입한 코인의 현재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가 매수한 금액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 알게 되면 스페타클한 재미와 꿈과 희망이 삭감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하지 않지만은요 훗날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다 자 코인은 꿈을 먹고 사는 생물입니다 자 20대 30대가 이곳에 희망을 걸고 코인에다가 올인을 하고 있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매입한 아까 말씀드렸던 약 2800만 주는요 최소 1000억 이상 1조를 넘길 수도 있는 코인임을 저는 알고 있고 이 코인으로 저 또한 인생 승부수를 걸고 매일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1조 코인의 프로젝트 ks 코인은 훗날 상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상장을 목표로 모든 수익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ks 코인 국민기업 관성에서 모든 자료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자산이 있고 자본이 있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유보일이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ks 코인의 가치가 한 주 한 주씩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시스템으로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일매일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불을 지피기 위해서 훗날 1조 코인 1조 코인의 상승 가치를 위해서 1조 프로젝트가 이미 오래전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훗날 이 게임에 참여하신 분은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제가 보유한 코인의 가치가 훗날 재산이 크게 늘면 채굴 수량이 점점점점 늘어나게 될 수 있구요 채굴 기간이 증감될 때마다 채굴량이 줄어들어서 희소성의 가치가 극대화하게 될 것이다 자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 무모하기도 하고 사기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미있는 게임이 될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게임이 될 것도 같고 훗날 세월이 지나면서 국민기업 관상에 날개를 달아줄 엄청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엄청난 이슈를 보고 올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앞으로 오징어 게임은요 지금 계속 시리즈로 탄생이 됐는데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약속을 했는데 지금 3개의 시리즈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날까지는 사회한원금이 코스피 총가 마치기로 매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터지고요 그 다음에 월수금 사다리 게임이 시작이 돼서 지난주에도 13만원 9만원씩 매일 당첨자가 사회한원금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자 로또 ks 코인 토요일날 이죠 자 이번주에도 34만원이 터졌습니다 지난주 180만원 지지난주 158만원 자 로또 ks 코인 토요일날 로또 복권 3개의 숫자를 맞추는데 우리는 2개의 숫자만 맞추면 당첨금이 터진다 제가 보유한 코인의 총액이 1조가 되는데 99,900%가 올라야 되는데요 코인 시장에서 10만프로 수익은 가능한 수익입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가 1원에서 18만원까지 올라가는데 18만배가 18만프로가 오르는데 2,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기약관성의 디지털 앞에 ks 코인 제가 매수한 이 코인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한테 상금으로 내걸고 있는 이 2,800만주가 1조가 되는 날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국민기약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면은요 누구나 이 ks 코인을 여러분들도 채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국민기약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마이미니카페를 개설하신 후 모두 채굴작업에 올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약관성을 이끌고 있는 붉은태양 차관성이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저 엄청난 수량의 물량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제 재산을 걸고 여러분들한테 ks 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요 이렇게 채굴된 코인은 훗날 사회한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현금으로 지불하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국민기약관성을 주목하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 종가마치기 2만4천원 자 오늘은 2만4천원 밖에 되지 않지만은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엄청난 돈이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사회한원금으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로또 ks 코인 49만8천원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구요 자 11월 5일 6만원 11월 4일 7만원 11월 2일 7만8천원 11월 2일 9만원 10월 29일날 4만8천원 10월 28일날 만원 10월 27일날 9만원 9만원 나오죠 26일날 4만8천원 이렇게 쭉 여러분들한테 채굴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매일 매주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 국민기약관성을 주목하시고 ks 코인을 채굴하십시오 국민기약관성은 누구나 개방이 되어 있는 카페다 국민기약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마이미니카페를 개설하신 후 열심히 여러분들이 채굴하시면 혼란 엄청난 재산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통째로 바꾸어 드리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선점하셔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약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